1,800년대의 미국은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로 분볐습니다. 골짜기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천막천이 생겼습니다. 천막천을 만드는 스트라우스는 군용 천막 10만개에 해당하는 천막천을 주문받았습니다. 빚을 내어 돈을 마련하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천을 생산했는데 갑자기 군납의 길이 막혔습니다. 헐값에 내놓아도 그 많은 것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광산 노동자들의 옷이 빨리 해지는 것을 보고는 천막천에 푸른 물을 들여 바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청바지로 성장하여 온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복이 됐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절망하지 않고 세계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